10월 2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마칩 신장식의 신장개혁.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윤석열 후보. 잠시 전까지 지금 유승민 후보랑 마수토론하는 거 듣다가 왔는데요. 전두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와중에 SNS에 돌잔치 사진을 올리며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 아 먹는 것에 진심인 석열이 형 뭐 이런 글을 올리더니 어제는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조차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 비판이 거센데요. 홍준표 캠프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했습니다. 법조기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어 있던 배임 혐의는 제외됐고 뇌물죄만 가지고 기소가 됐다는데요. 김준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는 신장기업 김과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미식회에서는요. 가을에 딱 어울립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행복을 주는 포크 밴드 해바라기 모시고 이번 주 지친 마음, 귀 한번 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바로 라이브 방송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합방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답상 들어갑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전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갈 길이 멀어서. 얼른 가보겠습니다. 얼른 가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벌써 사흘째인가요? 19일부터니까 사흘째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 정치는 잘했다. 이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가 사과 논란 일으키면서 이 이후에 사과 논란 일으키면서 스스로 기름을 벗습니다. 토리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조금 아까 보니까 그거 어디서 찍은 겁니까? 하고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가 물어보니까 집이 아니라고 그래요. 집 근처 사무실. 집 근처 사무실. 그러면 토리는 누가 데려갔습니까? 그랬더니 처가 데려갔다. 그렇죠. 집 근처 사무실로. 야심한 밤에. 저희도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흥미진진하게 토론을 지켜봤는데 토론이 사실상 일종의 출입 게임처럼 돼가지고 이 사진 누가 올렸느냐, 이 사진 누가 찍었느냐, 이 장소는 어디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토론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낮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일명 네티즌 수사자들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런저런 그림들을 껴맞추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발한 거는 뭐니뭐니 해도 강아지 토리의 눈, 동공을 확대해서 동공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면 토리의 건너편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남자로 추정된 왜냐하면 앉아있는 자세가 쩍발 자세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를 건네고 있는 사람이 여성으로 보인다라는 추정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방금 전에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아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긴 했는데 직접 사진을 찍지는 않고 홍보 관계자가 찍었다. 이런 식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관해서도 우리 네티즌 수사자들이 어디서 찍었느냐 관련해서도 집사부일체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에 공개됐던 집의 어느 쿠션. 똑같다. 토리가 앉아있는 그 약간 안쪽이 오목한 쿠션. 이게 집사부일체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찾아내가지고 같은 쿠션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토론회에서 이게 올린 시점에 대해서도 기획한 것은 본인이 돌 사진에 담긴 사과 일화 등을 들은 캠프 홍보팀이 전두환 발언을 하기 이전에 이런 사진을 촬영을 이미 기획을 하고 한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문자 유튜브 댓글에 kbs 주진희 라이브에서 윤희석 윤석열 캠프 공보 특보는 집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 말이도 안 맞았네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실언 논란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후보의 말과 캠프의 말이 엇갈립니다.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손바닥 왕자 논란 때도 이 양쪽의 말이 엇갈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고 제가 나름대로 따로 하나 투정해 본 거는 이 맥락이었는데 지금 아무도 제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제기합니다. 사진에 이제 등장하는 문제의 사과 문제의 사과를 인도 사과라고 지칭을 했더라고요. 글을 올린 사람이. 그런데 인도 사과는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인도가 특산물로 사과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는 60년대 70년대에 미국 인디애나 산 청사과 인디애나 산 청사과가 일본에 수입이 많이 됐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은 보통 미국산 이야기를 할 때 앞글자만 요약해서 쓰니까 그때 인디애나를 줄여서 인도 사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도 인도 사과라고 했는데 이 맥락을 봤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상당히 좀 연배가 있는 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추정되네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단어였기 때문에 저보다 윗성은 인도의 손아라군요. 저는 인도의 손아라군요. 윗성은 모르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글을 쓴 사람이 20대 30대의 SNS 관리자의 가능성보다는 연배가 좀 있는 사람의 가능성. 이걸 저는 지금 추정을 해봅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획사 출신의 윤모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윤모시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분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전체 관리자는 그런 분이 하신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상식을 초월한다. 착잡하다. 오늘 아침 SNS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실무자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SNS 관리자가 누구였는지를 두고 추정들이 쭉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조금 전에 토론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이 기획을 승인한 게 자신이기 때문에 이 기획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캠프의 공식 해명이 실무자가 실수한 거고 토리를 의인화해서 반어법적으로 글을 자주 썼다. 이게 무슨 반어법이죠? 걔한테 사과 주는 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가볍게 그냥 장난 삼아서 인스타그램 올렸다고 처음에 해명을 했고 캠프 실무자 홍보실에 구성된 몇 명의 SNS 관리자들이 중심이 돼서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또 지금 토론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오늘 캠프 관계자분들한테 얘기했더니 홍보실 분들도 조금 억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죠. 전두환 씨가 항상 하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거네요? 그리고 개정 개설될 때는 이거 이 개정 김건희 씨가 관리한다는 얘기. 당시에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본인이 찍어서 다 보내는 거에 맞고 내용에도 상당히 관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상 김건희 씨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이미 공경은 한 사실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처음부터 딱 그냥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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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을 낳는 과정에서 지금은 어디서 찍었냐 누가 찍었냐 언제 찍었냐 누가 계정에 올린 거냐 이런 것 자체가 논란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신변호사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논란의 시작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슈. 전두환 옹호론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지금 사과개로 끝나버린 셈이 돼버렸거든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본다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혹은 그런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지금 이걸 재미로 만약에 올린 거였다. 캠프의 어떤 해명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더 짜증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 논란을 여기까지 키운 핵심적인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국민과 여론을 이겨먹으려고 초반에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직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보에게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들려오고 있어요. 네. 당 안에서도 사실상 방어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도 오전에 상식을 초월한다 착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도 국민과 당원을 개취급하는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고 비판을 했고요. 조금 전에 토론을 벌인 유승민 전 의원 측도 앞에서 억지사과하고 뒤에서 조롱하는 기괴한 후보에게 대통령 자격은 절대 없다 밝혔습니다. 기괴한 후보라고요. 자 경선 이후 열흘 넘게 칩과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참다못해 글을 올렸어요. 네. 윤 후보가 이제 무지와 저급한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SNS 글을 올린 건데요. 윤석열 씨는 광주와 전두환 독재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선주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린다고 하는데 잠자고 있던 이낙연 후보 전 후보를 깨운 셈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이낙연 전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만남이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점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25일에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말에 이낙연 전 후보와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층 특히 호남 중심으로 한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좀 결집하는 거. 그게 좀 가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 이재명 후보 광주 방문했어요. 그리고 봉화까지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5.18 민주 묘역에 참배하고 초입에 있는 전두환 비석을 밟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비석은 구묘역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밟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밟는 게 더 힘들다. 힘듭니다. 안 밟는 게 힘듭니다. 무조건 그냥 밟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안 밟으려면 장근 높이뛰기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비석을 이전에 비석을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조그만 계단 올라가서 초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비석을 바닥에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를 밟고 지나가 돼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비석을 밟고 지나간다는 이거는 너무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행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작심 발언들을 했어요. 오늘 각종 언론 보도 헤드라인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사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광주를 방문한 사진이 나란히 실려서 확실한 데뷔 역할을 누린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존경하는 분이니 이 비석을 밟기 어렵겠다라고도 말했고요. 또 전두환 씨를 대한 평가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요. 뇌란 범죄의 수계이자 집단 학살 범위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부디 오래 사셔서 처벌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석은 원래는 전남 담양군 쪽에 세워져 있던 비석입니다. 1982년에 전두환 씨가 방문했던 걸 기념해서 만들었던 비석인데 호남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비석인 셈이고 그걸 이제 뽑아다가 일부를 뽑아다가 광주 묘역의 입구에다가 묻어놨습니다. 바닥에 묻어놓은 거. 그래서 방문객들은 이걸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고 항상 사실 광주 묘역을 정치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비석에 밟고 지나가는 사진을 찍는 게 또 전통이기도 하죠. 안 밟고 지나가니까 어렵게 돼 있어요. 묘역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첫 기소 유동규 아까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저는 이거 뒤에 와서 하는 얘기라서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뇌물 혐의로만 기소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배임의 증거나 이런 걸 못 잡았어요. 배임의 증거를 잡았다면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로 구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받는 건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뇌물 주는 건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뇌물을 10년 전에 받았어요. 아니 8년 전인가 받았어요. 2013년이니까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받았어요. 그때 남욱이 뇌물을 줬다고 하더라도 남욱은 공소시효가 지나갔죠.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남욱을 안 되는 걸 못 잡는 걸 구속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배임죄 기소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사실 저희가 어제 또 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원래 이제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었던 건 8억 5천만 원. 예전에 다른 건 대장동 관련된 건으로 5억을 받았다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어제 우리가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그 5억은 기소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정말 딱 그대로 그 5억은 빠지고 위례신도시 시절에 2013년에 받았다고 하는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오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 20명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대검이 어젯밤 기습 날치기 공작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네. 오늘 오전에 방문을 한 건데요. 손에는 이재명 살리려는 정치검찰 규탄 꼬리 자르기 수사하는 김오수 총장 사퇴하라 등에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검 도입을 외쳤고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했는데요. 대검 측이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5명 이내로만 들어오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2시간 30분 정도 대치를 벌였습니다. 결국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나와서 의원들을 만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이 갈 것이 두려워서 배임죄를 뺀 것 아니냐는 항의에 박 차장검사는 배임 혐의는 불기소한 게 아니라 보안수사를 위해 보류한 것이라면서 의원들을 달래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결국 검찰이 정영학 남욱 이띄호한테 끌려다녔다라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소가 이루어진 3억 5천만 하더라도 좀 전에 신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2013년 일이라서 남욱이나 정영학은 그때 돈을 만들어준 혐의가 있어도 준 사람은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대장동권도 아니에요. 위례 신도시권이죠. 위례 신도시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영학과 남욱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을 협조해줬다는 게 되는 거고 원래는 검찰이 더 밝혀내려고 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영학 남욱이 협조를 안 하니까 추가적인 어떤 밝혀내는 내용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또 부실수사의 논란을 피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특검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국정감사 때 나와서 밝혔던 입장에 따르면 각각 특검 법안이 있는데 낸 특검 법안들이 너무 내용이 달라서 이거는 국회의 권능입니다. 국회에서 특검 하실 수 있으면 특검 하세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른 내용을 국회 안에서 절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난관이 됐군요. 굉장히 특검 안이 너무 달라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질신문까지 4명에 대해서 했다니까 대질신문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죄수의 딜레마를 잘 활용을 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전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이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사과라는 말이 난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유감, 송구. 그러다가 사과는 다른 곳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인도 사과. 토리에게 내미는 이른바 사과를 개한테 주는.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도 언론에서도 사과는 개나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은 진정어린 사과를 원했던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좀 상처를 줬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로만 이렇게 인터뷰 하다가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는 사실은 토리에게 사과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해시태그 보고 사실은 저는 더 놀랐어요. 해시태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느그는 추루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느그는 추루무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추루가 뭐냐면 고양이의 간식입니다. 집사들은 다 알아요. 아주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저는 고양이를 안 키우다 보니까. 네. 유동식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주면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느그는 추루무라. 추루를 먹어라 뭐 이런 건가요? 추루먹어라. 네. 이게 사투리를 이제 너희들은 고양이 간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이거 해시태그도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이게 앞에는 나래는 고양이 나래인데에 우리 집 고양이들은 인도사가 안 먹어예. 그러면서 고양이한테 느그는 추루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인스타그램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이거 저기 인도사과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네요. 사과도 못 주겠다 뭐 이런. 그런 거네요. 관련 계정 폭파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사실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사과는 개나 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말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셨구나. 그런데 얼마나 사과가 하기 싫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맺힌 게 있었구나 사과하고 나서. 그래서 사과하고 나서 뭔가 맺힌 게 있어서 이런 어떤 숨은 어떤 뜻을 표현하고자 한 건가? 사과하기 정말 싫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과라는 두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유감 그다음에는 한 4시간 뒤에 송구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제 이진숙 대변인한테 왜 사과라는 말을 안 하시고 유감이나 송구라는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과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사과가 아닌 것은 아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주제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갑자기 사과했으니 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어서 그런 사과했으니 됐다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사과가 아니라 주변의 어떤 압박들이 워낙 심하니까 억지로 한 건가. 그래서 그 사과를 하고 나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맺힌 거를 이런 인스타로 사진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데 지네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걸요. 아마 그래서 이게 사과를 자유로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권유하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빨리빨리 해라 사과. 이준석 대표도 찾자마다. 사과를 이분이 이제 보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사과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누가 봐도 사과해야 될 상황인데 빨리빨리 사과하지 않고 이거를 계속 끌면서 자존심 싸움을 국민들과 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왜 사과를 하지 않나요? 왜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남한테 사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정이시니까 잘 아시죠. 완전히 갑 중에 갑이죠. 특히 검사라는 게 워낙 그런데 또 그중에서도 총장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를 시작은 했지만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직 정치인이 안 되신 거죠. 그리고 아직도 검찰총장으로 계신 거죠. 어쨌든 이제 검찰총장으로서의 그런 태도 본인의 어떤 태도의 문제. 그걸 버리기가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럼 태도의 문제가 첫 번째라면 전두환 씨에 대한 그 평가. 이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다음에 반박하는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오히려 본인이 반박을 하셨죠. 또 그 보도를 보면 캠프에서 이렇게 측근들이 빨리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도리어 캠프 측근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래요? 네.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설득하면서 이건 이런 뜻인데 왜 사과하라고 하냐.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건 잘했다는 얘기다. 그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a, b, c, d를 얘기를 하면 그중에 b가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가 있다라고 할 때 국민들한테 나는 a, b, c, d를 얘기를 한 거니까 그중에 d가 이 b에 대한 좀 보완되는 말이 있는데 알아서 해석해야지. 왜 내가 b 얘기를 했다고 문제 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정치하다 보면 억울하다 좀 속상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서 해석해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국민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은 그 전두환 얘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역사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실수라기보다 가장 큰 문제가 가치관 역사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치 여기 입문하시기 전에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나오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 그리고 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큰 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역사인식 이전에 역사 사실 자체에 대한 파악이. 그것도 좀 사실은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일파일과 쿠데타만 문제가 아니고 기업 통폐압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고요. 그렇죠. 국제그룹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해체하니까 그냥 해체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얼마나 많아서 피눈물을 흘리고 막 길거리에 나앉고 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굉장히 많이 억압을 했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술자리나 이런 데서 인사는 잘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약간 술자리 대화 같은 느낌이에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사도 그때 분위기에서 그 40년 전에 그런 굉장히 이렇게 억압적 분위기에서는 그냥 인사를 이렇게 적당히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그게 이제 워낙 억압적 분위기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간 것이지. 그렇죠. 그 진짜 잘했다고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경제도 삼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국제경제가 그 당시에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인사를 잘한다. 저는 그런 것도 그 인사하신 분들 중에서 부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인식이나 사실에 대한 파악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정치라든가 자기가 직접 억압을 받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5천에서 1만 불 정도 가는 그 국민소득 그 구간. 그 구간에 있을 때는 어느 나라나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거든요. 그때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지금 얼마 전에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렇게 중산층의 이런 쪽에서는 자기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잘 살았다 괜찮았다라고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일반 국민 중에서는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윤 캠프 안에서도 윤석열 캠프 안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고 의견의 대립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더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혹시 그쪽 캠프 소식을 전해드리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 캠프가 아니니까 저도 그냥 흘려들은 얘기들이라 정확한지 저도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안에서 사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늦으셨죠. 굉장히 그 캠프 안에서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한참 걸렸고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 당과 지도부 또는 원로들의 어떤 압박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아마 사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늑장 사과였죠.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본인은 캠프에서 사과라는 얘기를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었다. 처음에 그런 보도도 있었죠. 조금 각도를 바꿔보면 지금 TV 보니까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원희룡 후보하고 두 분이 마수 토론을 두 분 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하고 계신데 홍캠 입장에서는 뭐랄까 뭔가 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만한 이런 일들 아니실까요? 반사적 이기나 이런 거. 아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전두환 발언이라든가 지금 토리 사과이고 사과 괴사과 사건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 특히 전두환 발언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아할 만한 좋아하기만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또 압박과 책임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후보가 돼서는 윤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는 큰 문제가 되고 또 이분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되었을 때 과연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지금 이 시대 40년 후에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본선 진출을 해서 정말 이런 어떤 국정의 혼란 또는 역사가 퇴행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좀 들고 아주 쭈빛쭈빛하죠 사실은. 그런데 아까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할 때 보니까 일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면서 역으로 피장파장 전술을 쓰시더라고요. 유승민 후보도 언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적이 있었다.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한테 가서 세배를 했다. 절하는 게 있었다. 또 홍준표 후보도 이전에. tk. tk. tk의 뭐를 잊겠다 이러면서 쭉 tk 출신 대통령 이름을 다 열거한 적이 있었죠. 열거하면서 했으니 아니 뭐 국민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세 사람이 나한테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피장파장 전술인데 말을 하자면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말꼬리 잡기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지금 그분의 역사인식 그리고 그분의 어떤 진정성 호남 가서 막 비석에. 네. 눈물 흘렸죠. 비석 닦다가. 저는 사실 그 비석 닦고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두둔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의 진정성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갖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의 진정성과 역사인식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호소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경쟁자들하고 피장파장이니까 우리는 쌤쌤이야. 뭐 그렇게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됐어.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전술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순간에는 뭐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과연 국민들 앞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게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유사한 어떤 상황들에서 이 정치 철학이나 이런 기조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는 그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탈원전이나 뭐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전두환처럼 이런. 배워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뭐 어쨌든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겠지만 그러나 이제 법과 헌법 정신 이런 것도 마구 무시하고 그냥 막 이렇게 독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혹시 오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진짜 내가 옳다면. 그러면 이건 역사 퇴행하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마수 토론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거래 내역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어제 그제 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어요. 2010년 2월 달 건까진가 이렇게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 더 2011년 12년 것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윤석열 캠프 측 이진숙 대변인에게 물어봤더니 홍준표 후보에게 약속한 부분만큼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이 씨를 통해서 거래했던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다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속 지킨 겁니까?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우리가 요청한 건 뭐냐면 주가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주가 조작에 대한 이것을 클리어할 수 있는 이것이 소명되는 그런 어떤 기간의 공개를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또 마찬가지인데 상대가 홍준표 후보가 아닙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린 그걸 요청을 한 거죠. 국민을 대신해서 요청한 거죠. 당연히 얘기를 한 거고 검증 차원에서 서로 이런 것들은 까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보면 매집한 내용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건 주가 주식을 매집을 막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 팔아치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차익을 얻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보여줘야 이게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게 집중적으로 매집했을 때 매수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그 전에 거래내용. 그리고 매도를 한 내역 이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이거 공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매집한 딱 그 한 다섯 달인가 그것만 공개를 했거든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거래하고 이런 내역들이 있던데 실은 경찰 내사 보고서에 보면 공개한 그 기간은 구렁이 작전을 하는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를 굉장히 적게 하면서 살짝 살짝 구렁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주가 조작 전에 시세 조정 직전의 단계다라고 검찰 내사 보고서에는 써 있는 기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네. 내사 보고서에.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구렁이 작전 시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때 말씀하신 대로 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좀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소명을 해라.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자꾸 벌어지니까 깨끗하게 그냥 다 소명하면 좋을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주가 조작 있었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고 우리 동학개미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립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개할 거는 확실하게 공개를 하는 게 좋다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제 공개는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캠프로 영입하셨고요. 또 다른 분들이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조금씩 굉장히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처음 시작할 때 외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좀. 네. 많이 좀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도 그러시고 영입 인사들 또 더 있습니까? 지금 접촉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사실은 경선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렇죠. 11월 5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어떤 주로 보면 지금까지 항상 개파 없이 또 줄을 세우지 않고 그런 정치를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당에서 있는 기간은 홍준표 후보가 윤 후보보다 훨씬 더 길지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정치 기득권을 정치 기득권 세력은 윤 후보 쪽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 후보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줄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립만 지켜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과거에 이제 보면 삼국주에도 비슷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조조하고 손권이 싸울 때인가요? 제가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대전의 이름이. 그때 이제 조조의 조조 쪽에서 이렇게 손권한테 이렇게 투항한 자기 쪽 측근들의 명단들이 있었는데 조조가 그거를 다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려요. 네. 맞습니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묻지 않겠다. 홍 후보의 생각도 비슷하시죠. 네. 자 홍 후보님이 지금 마수 토론 축 진행되고 있는데 날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5일까지. 자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어쨌든 우리 홍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 주신 2030 세대들과 함께 저희는 어쨌든 홍 후보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 오래 있었지만 항상 그동안 비주류 기득권의 반대편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정권교체의 가장 큰 적임자임을 강조를 하면서도 또 한편 저는 어떤 지금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좌우를 떠나서 기득권 교체의 적임자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할까 합니다. 네. 기득권 교체의 적임자다라고 하는 말씀. 홍 후보님의 향후의 포인트 전략적 포인트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 여론 동향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각 후보별 가상대결 그리고 한창 대선 경선 후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별 적합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두 개 준비했었습니다. mbs 월하수에서 어제 발표했던 전국 1,003명 전화면접 방식이고요. 화수목 갤럽 조사입니다. 이게 1,000명. 역시 전화면접 방식입니다. 둘 다 표번호 차는 95% 신뢰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고요. 먼저 가상대결. mbs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 4명을 다 불러주고 로테이션했고 갤럽 같은 경우는 윤석열, 홍준표 두 분만 불렀습니다. 존칭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bs 이재명 원희룡 붙였을 경우 이재명 36, 원희룡 22, 심상정 6, 안철수 11 나왔고요. 안철수 11.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넣었을 경우입니다. 이재명 34, 유승민 20, 심상정 6, 안철수 13 나왔습니다. 윤석열 넣었을 경우 이재명 35, 윤석열 34, 심상정 6, 안철수 7 나왔고요. 홍준표 넣었을 경우 이재명 35, 홍준표 32, 심상정 6, 안철수 8. 이상 mbs 가상대결이고요. 갤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홍준표 두 분 만났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넣었을 경우 이재명 34, 윤석열 31, 심상정 7, 안철수 9 나왔고요. 홍준표 후보를 넣었을 경우 이재명 33, 홍준표 30, 심상정 8, 안철수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측의 공통적인 패턴이 보이죠. 이를테면 윤석열, 홍준표 후보 모두 두 조사 기관 모두 오차범위 안.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mbs 조사에서 일관되게 6% 보였고 갤럽 조사에서는 7, 8, 6에서 8% 정도 보존해 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안철수.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갤럽 조사에서는 7, 8% 단단히 숫자지만 10% 건조해 나왔고 mbs 조사에서는 13%까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고무된 고무되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mbs 조사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7에서 13까지. 그러실 때 탑2라고 하는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등판했을 경우는 단단히 숫자를 보였는데 조금 여론조사상에서 좀 처지는 원희룡, 유성민 후보를 대입했을 경우에는 두 자릿수 13%까지 보였습니다. 적합도는 mbs에서만 했었는데요. 윤석열 25, 홍준표 22. 오차범위 아니죠. 유성민 12, 원희룡 6. 이렇게 각각 보였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보니까 양자 가상 대결에서 본인도 굉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조사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있기도 하고. 한 결과도 본인 조사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당 후보들이 심상정 변수와 안철수 변수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리서치 리터러스에서 설문지 구성했잖아요. 누구를 묻느냐 어떻게 묻느냐인데 mbs 조사에서 이 앞 같은 경우는 양자 가상 대결 양 진영의 대표 선수들만 물었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4자 대결을 보셨어요. 심상정 안철수. 그렇기 때문에 진영 간의 대결이 아니라 각 후보 개별했던 경쟁력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주조사와 이번 주 조사는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사 트래킹 추이를 비교하려면 같은 모드 같은 방법 같은 질문을 쓸 때 정감이 어떠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리트러스에서 했지만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감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하고 문제는 양 진영 모두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심상정 안철수 규모가 승패를 가늠하고도 남을 수준이라서 양측 모두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단일화를 압박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저는 이게 djp 연정을 하듯이 정치적으로 깔끔하게 서로들 거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차라리 낫지. 결선 투표 도입도 꾸준히 제기된 이슈죠. 결선 투표가 없을 때도 djp 때는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jp에게 3분의 1 정도의 내각을 연정의 포인트를 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국민의힘이 후보 세팅이 국민의힘까지만 뽑으면 후보 세팅이 끝나잖아요. 후보 세팅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감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것이 여론에 미친 영향 여론조사가 있나요 아직은. 그런데 몇몇 조사 있었지만 실제로 어제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라든지 후보 평가를 봤을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큰 데미지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급등은 없지만 급락도 없었다. 저점을 통과하면서 일부는 다 이번 주말 후에 발표된 조사가 오히려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그런 추세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국감 터널을 잘 지나왔기 때문에 소폭 반등 예상해 주셨고요. 자.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이것 반영된 결과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이번 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이슈의 성격이 진영 간 정당 간 대립이면서도 동시에 진영 내에서도 지금 격하게 붙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참모습이 뭔지 이번 발언을 두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를테면 청년법학도 시절 전두환에게 사형 구형을 했던. 아니.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그 모습이 진짜냐. 망을 통해서 묘비 묘석을 어루만지면서 섭췄던 모습이 진짜냐. 이번 모습 특히 사과 발언까지 나왔었. 사과 사진까지 나왔었잖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진짜냐. 특히 제대로 된 상식 역사인식이라는 말도 아깝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항상 느끼지만 사례라든지 농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어느 한쪽을 깎아내려요. 그걸로 사례나 농거를 통해서 촌철살인 혹은 통찰을 일으켰던 정치인 있죠. 노회찬. 지금은 우리가 둘 다 노회찬형이죠. 사례를 들더라도 제대로 들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0초 정도 나왔는데요. 비호감도 올림픽 대선 아니냐. 이런 얘기해요. 이 부분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2016년도 미국 선거를 대짚어보자면 힐러리아 클린턴이 붙었거든요. 거기도 비호감 올림픽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누가 더 싫냐인데. 결론은 왜냐하면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힐러리가 싫어서 찍었다. 그나마 더 싫어서. 그리고 나는 트럼프를 찍은 것이 아니라 공화당을 찍었다. 이번 선 같은 경우는 저희도 비슷한 패턴을 달할 거고 저희는 그나마 정당이 아닌 진영으로 가 더 격렬하게 붙을 그런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그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sns에 올린 사진 3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과를 잡은 돌사진. 사과를 매달아놓은 화분사진. 그리고 자신의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인가요? 이런 질문 앞에 윤석열 후보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해시태그는 더 경악스럽습니다. 느그는 추루무라. 개에게는 사과라도 줄 수 있지만 국민들은 고양이 간식 추루나 먹으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아닌가요? 윤석열 캠프는 실무자의 실수다. 토리를 의인화한 반어적 표현을 자주 썼다. 재미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정을 폭파했습니다. 개정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왜 개정에 화풀이를 하시죠?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계신 듯하니 대책 수립에 참고하시라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2005년 4월 개봉한 김지훈 감독의 작품 달콤한 인생. 주연은 이병헌, 신미나, 김영철. 자신을 죽이려는 보스 김영철에게 이병헌이 묻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보스 김영철이 답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윤석열 후보님, 당신은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대책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꿈꾸고 계시니 달콤한 인생의 명대사 하나 더 드립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프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개혁 김현장. 아닙니다. 김과장. 김준우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필귀 대장동. 요즘은 사필귀 전두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승전 대장동, 사필귀 전두환인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깔때기, 깔때기. 이게 언제쯤 명확하게 정리될까 싶은데. 오늘 이 얘기하실 줄 아셨을 것 같아요. 어제 유동규, 오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혐의는 뇌물수수. 배임 혐의가 제외됐고. 맞습니다. 실은 나무? 구속영장이 안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거 배임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예상들을 우리 변호사님들은 하셨을 것 같은데. 자,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구속영장에는 8억 5천 돼 있었는데 대장동 관련 5억은 빠지고. 맞습니다. 네, 위례 관련 3억 5천, 정재창 씨와 나무 나눠서 돈 3억 5천 줬다는 이것만 일단 기소가 됐어요. 물론 이걸로 기소가 끝난 게 아니다. 배임 관련해서는 추가로 소사를 해서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대검의 공식 입장이죠. 여기까지가 사실관계고. 그럼 진짜 왜 도대체 뇌물로만 기소하고 배임은 빠졌는지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호사님 먼저. 수사가 안 된 거죠. 사실 저희가 통상의 사건을 했는데 영장 실질심사까지 해서 발부가 된 영장에 적시됐던 두 가지 혐의.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과 뇌물.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혐의가 좀 더 윤곽이 뚜렷한 채로 구속기소가 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아예 배임은 빠져버리고 뇌물 액수도 조정이 됐으면 이거는 검찰이 상당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검찰이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세 가지 경우에 수네요. 실체가 없거나 사건이. 저는 다 종합적으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 자체의 실체가 상당히 용두사미격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상 배임 되려면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뭔가 민간에 넘어갈 돈이 훨씬 많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어떤 작정하고 작당무의를 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남시에 귀속할 한 1,100억 원의 돈을 그 당시에 인지를 하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했는가. 그것이 아마 공소유지할 때까지 저는 뚜렷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지금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기소를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할 텐데 이건과 관련해서 과연 공소유지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검찰이 이게 정치적인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특검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실체가 없거나 적어도 셋 중에 하나 또는 몇 가지가 복합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복합적일 수도 있을 거다. 장 변호사님 말씀이셨고 우리 김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원래 화요일 날 신변호사님이랑 다른 방송에서 남욱 영장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부정적 전망을 하셨죠. 저는 51대 49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화요일 수요일 시점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남욱 씨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을 것으로 저도 추정은 되는데 현 단계에서 수사를 뭔가 실타래를 잘못 풀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능력 문제인지 의지 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배임죄만 기소했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배임죄는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서 배임이 있었다 없었다 문제가 아니라 배임죄가 입증 자체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 쪽을 일단 같이 엮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법원 갔을 때 좀 깨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검찰에서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뇌물죄는 훨씬 더 뚜렷하게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아 이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몇 가지 디테일에서 실수가 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 씨가 녹음 부분에서 본인의 독을 탄 거다라고 진술을 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남욱 씨도 와가지고 이제 뭐 이 말 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배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입증해내지 못하니까 검찰은 지금 수사 잘못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특검이 나올 거면 자신의 자존심에 굉장히 스크래치를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실패하는 수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현재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 씨 구속영장도 바로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둔 것이고요. 이 기소 부분도 확실하게 좀 될 것 같은 뇌물부터 먼저 기소를 하고 배임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는 수사 플랜을 이제 말하자면 밝힌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임만 관련해서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배임이 제가 생각하시는 게는 두 가지 혐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배임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초과 수익 환수와 관련된 규정을 넣고 빼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배임죄가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될 텐데 첫 번째가 훨씬 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입증하기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정민용 변호사도 남욱 변호사가 자기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또 도시개발공사에 넣어놨던 무슨 본부장인가요? 본부장이 아니라. 특별팀으로 가동돼서 설계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훨씬 그래도 입증을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과 수익 환수.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배임의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배임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검 가서 한 20명 가서 한 2시간 반 막 얘기하면서 왜 배임죄 기소 안 하냐. 그분 봐주기 기소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치증권 컨소시엄이 처음에 입찰에 응모를 했을 때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을 누가 넣었고 뺐는지 만약 처음부터 그런데 어쨌든 화천대유는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고 당첨이 됐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넣을 수 있었을 것이냐. 이 문제부터 사실 수사에서 난항이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거 사실 거의 불가능이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뇌물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유동규 씨가 이거와 관련돼서 관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동규 씨를 배임으로 기소하더라도 여기서 또 한 다리를 건너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원하는 이재명 후보까지 기소하기에는 너무 겹겹들이 산이 많은데 그 부분이 쟁점이 나중에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저는 솔직히 11월 중순까지 계속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을 검찰이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배임죄로 기소가 안 되면 이건 불편부당한 수사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소리 높이실 거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이재명 후보까지 기소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특검 가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임죄와 관련해서 그래도 대부분 기소가 어느 정도 그 부분 빼고라도 즉 이재명 지사 빼고라도 어느 정도 기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사 수준이 올라오거나 적어도 남욱 씨와 김만배 기자가 어떻게 보면 구속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수사를 해야 검찰 수사를 좀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에 따라서 특검이 국민적으로 더 요구가 커질 거냐 말 거냐의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공모 과정에서 배임이 인정될 개연성은 있다. 그런데 소위 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그 규정을 있는데 뺀 거냐. 없는데 누군가 넣어달라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과장 부장선에서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마 공모 지침이 없는 얘기를 지금 어떻게 넣어 하고서 딱 잘라진 거냐. 이게 이제 사실관계에서는 확인돼야 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법률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삭제한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국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이재명이라는 식으로 뭔가 굳어졌는데 수요일 날은 이 주어가 누구입니까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공격을 했고 질문을 이어가니까 이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라는데 이게 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모 지침이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이게 협의가 좁혀질 수 있는 이슈였는가. 이 초과이익이 만약에 나면 이 이득에 한정해서 성남시가 더 많이 가져가게 해달라. 왜 이걸 안 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 상대방 하나은행 컨설팅에서는 그래 그럼 만약에 손해가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되묻고 이 조건을 당연히 조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남시로서는 이게 지자체잖아요. 어떤 이득을 크게 내는 것보다는 손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다만 최소한 본인들이 원하는 이득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이 설계를 한 겁니다. 보면. 그렇다면 이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만약 관철됐더라도 국감장에서도 나온 답변이지만 그렇다면 하나은행 컨설팅이 배임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들에게는. 거꾸로.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배임으로까지 의뢰해서 처벌까지 이를 사안인가 좀 물음표가 많이 달립니다. 쉽지 않죠. 1순위 배당을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 2순위는 이제 은행 투자자들이잖아요. 은행들이죠. 은행 투자자들 너희는 왜 초과 수익을 빼먹었느냐. 그러니까 은행 그때 투자 담당자들도 전부 배임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좀 이야기가 이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간 투자자는 은행 투자자랑 화천대유인데. 그렇죠? 문제는. 그런데 2순위 투자자들은 그냥 정해진 것만 배당받고 여기도 초과 수익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했어? 너희는 투자 금액도 더 많고 지분도 더 많은데. 라는 질문에 하면 금융권에서는 우리는 안전한 투자가 우선이고 목표 수익률만 달성하면 되지 그 이상의 목표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보수적인 투자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장한 대로 배임 얘기를 하면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재명이 배임이면 은행도 다 배임이다. 서로 다 배임이에요. 화천대유 빼고 다 배임이다. 이런 투자는 없습니다. 이런 기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딱 집어서 배임이 나올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느 쪽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법률가로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동규가 배임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온다면 아까 얘기한 공모 선정 과정에 혹시. 그거 말고는 은행까지 포함해서 싹 다 배임이라는 얘기인데. 이재명까지 배임이 이재명 후보까지 배임으로 간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왜 나중에라도 넣지 않았냐. 넣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그걸 안 냈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건 저는. 그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능 프레임은 걸려들 수가 있는데 부패범죄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를 엮기는 법률가가 보기에는 냉정하게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얘기는 아니었지만 잠깐 얘기를 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조폭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거론하죠. 저는 장영하 변호사님이 그런 대화 녹취록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한 녹취록들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긴가민가해 나는 돈을 건네줬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긴가민가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로서 어때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쟁자로서 성남시장이 출마도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라면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어떤 악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이 사람 진짜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본인의 실명과 본인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 정도보다 더 진정성을 호소하는 방편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당장 오후 국감에서 그렇다면 그 돈의 실물 정말 돈을 뇌물을 갖다 줬다면 현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단순 공세에 그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사진이 나오니까 이거 뭐지라고 했는데 오후에는 본인이 돈 번 걸 자랑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아니다. 이건 맞다. 이 돈은 사실 그냥 건네준 돈이 맞는데 어떤 허영심에서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올린 거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그 회유하는 과정 사실관계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만났던 다른 사람들 이재명에게 돈을 갖다 줬다고 지목된 여러 기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난 이재명도 만난 적 없다. 은수미도 누가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실명을 공개한 박철민 씨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있어서 연락도 안 된다라고 한 걸 변호사가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했다.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 굉장히 세게 될 수 있는데 아마 저는 형사처벌까지 감내를 본인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순에는 접어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장영하 변호사 고발했대요. 뭘로 고발을 했을까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그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고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훨씬 세니까 명예훼손이나 일반적인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것보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투옥되신 분들이 각종 편지와 투서를 정치권과 언론에 사실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말의 진실들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A부터 Z까지 거짓말로 일관된 글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데 다만 가려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걸 검증하는데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짜르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나오면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시간이 충분했어요. 제보 받은 게 한 달 전? 발표하기 한 달 전인데 한 달 동안 제가 보기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에 뉴스타파 분들은 최소 6개월 정도 검증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뭔가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 목적으로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고 조직적인 준비가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확증 편향은 있어서 딱 보자마자 그래.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이재명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지. 이런 확증 편향은 확실히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변호사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셔서 옆으로 잠깐 갔고요. 검찰 조사 진행될수록 대장동 의혹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 4인방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 취재진한테 농담 건네거나 커피 사겠다고 웃어보이기도 했대요. 귀국 당시에는 약간 머리도 길고 약간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죄송하다를 연발하기도 했죠. 이거 한번 조사하고 나더니 여유가 있었다 이런 건가요? 이 여유의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의 근거가 근자감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있는데 이게 시호를 검토하고 입국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게 3천을 받았는지 5천을 받았는지 1억을 받았는지 단계별로 법정형도 다르게 규정돼 있고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굉장히 세게 특가법의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뇌물을 그렇다면 준 사람. 이거는 사실 반강제적으로 줄 수도 있고 어떤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준 사람의 처벌과 비난의 가능성은 받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게 어쨌든 법령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예요. 뇌물을 준 사람은. 그래서 이 각각의 범죄가 시효도 다른데 왜냐하면 시효는 법정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시점 이게 돈을 오갔다는 게 2013년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에 반해 돈을 준 사람은 그 당시 시점으로 2007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확 올라갔는데 공소시효가 어쨌든 올라간 이후를 적용하더라도 7년입니다. 공소시효 7년. 이제 좀 막 넘긴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변호사인 남욱 변호사가 거기다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스크린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도 기자들에게 커피 마시겠냐. 커피 사주겠다. 이거는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커피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을 텐데 이런 여유를 부린 거는 뭔가 법적으로는 면책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나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처벌 수위도 다르고. 뇌물을 받은 사람 이건 공직의 연결성을 해쳤다라고 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런 경우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나무 그림 딱 그리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부러워하고 있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 열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검찰에 이재병 일병 구하기 눈물어린 사투다 하면서 특검 명분을 들고 나왔어요. 박범계 장관이 국감장에서 그런데 특검이 각각 나온 특검 안이 있는데 너무 차이가 커서 이거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더라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엊그저께 남욱 변호사 구속영장 바로 청구했다가 지각됐으면 특검 여론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공감대를 넓혔을 텐데. 검찰이 숨고 그르기에 약간 들어갔고 만약 정교한 수사를 해낸다면 특검 여론은 잦아들 것이고 검찰이 한두 번이라도 더 실수를 한다면 특검은 살아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냉정하게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물론 저는 이게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 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들어갔죠. 검찰이. 다섯 번째만. 다섯 번째도 돼서.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왜 이제 들어가냐 비판하는 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현직 시장이 아니고 전직 시장 이재명이 썼던 시장실에 있는 컴퓨터나 집기는 다 바뀌었을 텐데. 그러니까. 비서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장실을 왜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 비판하는지를 모르니까 검찰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검찰의 비판의 결의라는 게 사실 좀 약간 싫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건 못했다고 하고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걸 좀 받아들이는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시장실 압수수색해서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김오수 총장은 어쨌든 죽어라 압수수색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죽어라 하고 있는 거에 보면 바깥으로 나오는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죽어라 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진짜 죽어라 하는데도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오면 정말 피의사실 공표를 굉장히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 쉽지 않겠죠. 돈 액수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그런데 이제 사자대질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이야기만 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신상기업 김과장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